지금 사진의 이 아이는 아메리카 코카스파네일 블랙 입니다. 부산에서 왔구요. 피부병이 너무 심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리에 아직 안 나왔죠. 다리에 피부가 막 쭈글쭈글 하죠. 온몸이 다 그 피부병으로 짓물러졌습니다. 너무 가려워서 너무 긁다 보니까 온몸이 짓무르고 온몸의 고름이고 피부 자체도 짓무러지고 지디겨지고 아예 털도 자라지 않고 아주 심각했습니다. 그 가족들이 이 개를 키우려고 하는데도 아랫집 윗집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못 키울 정도로 그 고민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저희 견사에 관리를 맡겼는데요. 50미터 밖에 놔둬도 냄새가 나서 저희도 힘들 만큼 참김들 만큼 냄새가 많이 났어요. 50미터 떨어진 곳에 놔둬도요. 그만큼 몸에 고름이 많이 흐르고 살이 다 지니겨져 있고 계속 긁고 온몸이 다 그랬습니다. 2주 정도 관리해 가지고요. 이렇게 회복된 겁니다. 보면 이렇게 귀 쪽에 허연 색깔 있는 데가 아직 털이 덜 자란 데고요. 가슴도 그렇고 등짝도 그렇고 앞다리 뒷다리도 다 보면 발도 그렇고 이렇게 살이 지디겨져요. 다행히 이 친구는 저희 견사에 와서 2주 정도 관리 받고요.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. 보시면 모든 피부에 각질이 다 떨어졌고요. 그리고 모든 피부에 털이 다 났고요. 그리고 화농성, 짐 무르거나 고름나거나 이런 것도 다 없어졌고요. 그리고 더 이상 간념을 안 시킬 것 같아서 저희 애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요. 묶어 놓은 것은 햇빛보라고 묶어 놓은 겁니다. 평소에는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아니고 일광용 시간을 일부러 준 거고 촬영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. 아직 보면 이마에 약간 털이 덜 난 데가 있죠. 목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갔습니다. 2주 만에 관리 받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. 자생력으로 이제 회복될 수 있을 만큼 해서 부산으로 돌아간...